박사님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파서 늦은 저녁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왕 먹는 거 후한감도 느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일을 마치고선 집에 가면 9시쯤 되거든요. 배는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퇴근이 늦지 않은 경우에 정상적인 저녁을 먹은 뒤에 잘 때쯤 되었을 때 배가 고픈 경우는 누구나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은 동일할 겁니다. 자기 전에 간식이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생각. 그래서 먹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마음. 잘 시간쯤 배고픈 느낌은 정상입니다. 애초에 저녁을 먹고 서너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누구나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고픈 느낌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 틀에서의 권유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조합을 선택하는 방향 정도로 가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 총 지방의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좋다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을 포함해서 지방들은 하루 종일 다른 식사와 간식에 들어가는 경우들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기 전에 간식으로 먹게 되고 누워서 자게 되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산역류나 복부팽만 같은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낮시간에는 왜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 지방들은 생각보다 천천히 소화가 됩니다. 산수화물보다 단백질보다 더 늦게 마지막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식으로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수분을 보충하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냉장고에 있는 물을 한두 컵 정도 마시는 것, 소화가 약한 분들은 미지근한 물로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안내를 하고요. 음식에서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고 수분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은요. 수면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육, 신경기능,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미네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야식을 추천해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추천은요.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은 잠이 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는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트리프토판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트리프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면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요. 수면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자체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많이 먹으면 소화 쪽에 부하가 걸려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적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시리얼이 일정량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집에 있는 거를 열어보세요. 목록을 딱 보시면 100g당 얼마가 들어있는지 나와요. 한 컵 제공 분량당 당분이 6g 이하가 되도록 저울에다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유는 1 2분의 1컵, 100cc 정도를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 달걀이었습니다. 달걀 한 개를 스크램블해서 통, 곡물,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섭취하는 거죠. 달걀의 단백질 그리고 토스트에 있는 탄수화물이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뇌 화학물질과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달걀 자체에 트립토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면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고요. 달걀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고 칼로리 자체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에 60에서 80kcal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식이 아니라 좀 늦은 끼니를 먹는 거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죠? 이때 멜라토닌이 풍부한 꿀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 100g의 칼로리가 290kcal 정도니까요. 맛을 내기 위한 정도만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릭 요거트 그리고 멜론의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멜론의 장점은 수분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탈수가 가볍게 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몸에서는 탈수에 대한 것들을 배고픔의 신호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목이 마른 건데 배고프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배고픔 신호가 반복적으로 있으면 잠이 들 때 깊은 잠을 못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론과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선택을 하면 낮 동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도 잠을 깊게 들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 멜론 싫어하는데요. 당연히 다른 과일을 드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사과나 오렌지, 배, 감, 석류 같은 것들 칼륨이 풍부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다른 과일들까지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칼륨 성분 자체는 잠을 자는 동안 체액 자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있는 과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시면 좋은 차도 있을까요? 항상 먹는 것보다는 참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배고픔이 뭐랑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갈증이랑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를 복용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겠죠? 좋아하는 종류의 허브차를 끓여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따뜻한 우유 한 컵에다가 섞어서 먹는 것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드신다기보다는 한 200cc 정도 배가 살짝 채워지면서 따뜻한 걸 먹어서 긴장이 풀어지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잠을 깊게 들어간 상태로 깨지 않게 도와주니까 우유를 넣는 건 좋은 방법이고요. 캐모마일 차 자체만 드시거나 캐모마일이랑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타트 체리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타트 체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먹는 체리처럼 달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고 쓴맛이 나는데 타트 체리에 멜라토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하루에 두 번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84분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산조인은 어떤가요? 산조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산조인은 대부분 다 위품입니다. 드셔봐야 크게 의미 없고요. 환자들한테 20일 처방을 하면 산조인 자체 가격만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위품인 산조인을 갖다가 복용할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분이 10분의 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양을 끓여야 돼요. 거의 산조인 죽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해서 복용하는 산조인 차는 큰 의미 없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기 같은 과한 음식들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외의 음식들도 있을까요? 야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자기 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꼬만감. 너무 배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되지만 섬유소가 너무 많은 음식들을 방해 먹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좋다고 소개하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음식들은 섬유소가 많아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에 믿는 분들 특히 좋지 않습니다. 호박, 감자, 옥수수 야식으로 먹기 너무 좋죠? 녹말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췌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아침까지도 속이 더부독하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녹말이 많은 채소, 뿌리 채소인 경우가 많아요. 뿌리 채소를 복용하는 거는 조심하면 좋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